내가 마술 하나 보여줄까? 이건 두부 이건 취두부 아 근데 용명아 학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 너 진짜 하수구에서 씻어? 야야야! 훔쳐보지 마 하수구에서 찐나봐 진짜 찐나봐 진짜 도대체 저런 용명이는 어떤 여자를 만날까? 나 같은 여자를 만나지 안녕 나 외모 지하여고 대장 홍윤아다 뭐가? 뭐가? 50포 100포야! 너 가위에 손가락 안 들어가지? 뭐냐? 초면에 칭찬이냐? 잠깐만 너 가만히 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에 윤재문 좀 닮은 것 같아 승향은 될 겁니다 칭찬 연속이냐? 칭찬의 연속? 어쩐 일이야 야 김용명 뭐? 나랑 사귀자 너는 외모 지하여고 대장 외모 지하여고 대장 우리 둘이 사귀는 게 맞지 않겠냐? 야 웃긴 소리 하지마 나 너 같은 애랑 안 사귀어 야 난 너 같은 애가 좋아 나는 상남자 이런 남자 싫어 난 너 같은 하남자가 좋아 그냥 완전 싸파 그냥 완전 하남자가 너 야 야 웃으면서 대사 치지마 너 같은 하남자가 좋단 말이야 야 내가 어딜 봐서 상남자야 난 하남자야 밖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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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야 내가 어딜 봐서 상남자야 난 하남자야 밖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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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자 특 대사를 계속 틀려 하남자 특 이 자식이 참 내가 어 어딜 봐서 하남자야 우와 네가 뭔데 뭐하는 거야 형아 잡아 이건 내 의지야 내 자존심이고 그런 거에 연민의 정을 표출하지마 하남자 특 뭘 하남자 특 내가 어딜 봐서 하남자야 난 상남자야 쌍남자 하남자 특 고등학생인데 그랬나로에 하얀 수 없나 하남자 하남자 그만해 하남자 특 그만해 그래서 입술 쭈글쭈글하는데 가까이 있으면 이마가 더 짜글짜글해 하할남자 하할남자 특 그만해 하할남자 특 그만해 하할남자 특 하할남자 특 입 옆에 거품이 보글보글보글 하할남자 나 나 낭붙여 형아 왜 그러는데 하남자 특 어디 쥐다색 걸렸나 안 버리면 싹 나가서 야 이건 어떻게 하지 야 너 실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마 무슨 일이 하남자 특 밖에서 연예인이라고 조말론 잔뜩 부려고 왔는데 조랑말 냄새 나. 김웅명, 너 나랑 사귀어. 아니, 사귀 싫어. 왜 내가 너랑 사귀어야 돼. 나랑 사귀어. 싫어. 나랑 사귀어. 난 싫어. 어, 너 나랑 안 사귀면 내가 그냥 너를 이 상태로 이렇게 머리끄덩 이렇게 잡고 이거를 짜끗, 짜끗, 반으로 반으로 딱 잡아서 이렇게 따다닥 해서 아크, 아크, 아크 해서 이렇게 해서. 어? 간호해. 오늘부터 2일이야. 나랑 영광. 역시 외모지아주의 대장은 김웅명. 외모지아 대장은 나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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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명랑해. 너 가나다라는 할 수 있냐? 가나다야. 우와. 근데 밖에 비 오나? 왜 이렇게 젖었냐? 비대하고 비대 끄는 법을 몰라서 그냥 세수까지 했어. 우와. 우와. 야, 이제 나를 위협하려고 아주 덤벼드네. 대모지아 대장은 나야. 아니야. 외모지아주의 대장은 바로 나야, 김웅명. 여기는 정교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지. 정교생들의 비명소리가 더 크면 그게 더 이긴 거야. holy rank que girls.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와 пу telework. 아ского. 야, 너 승부를 내자랄까 과자를 왜 먹어? 어? 너 안 하니까 먹잖아. 어? 어. 요즘 여자들은 달콤한 남자를 좋아해. 어. 너희들도 과자 먹고 싶어? 네. 아 과자가 없네. 어떡하지? 어, 잠깐만 기다려. 어. 어? 우 cause. 진짜 왜 못 쥐어? 이거 질 수 없지? 왜 가로도 뿌려줄까? 진짜 싫어 너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지 네가 이긴 거 같은데 그래 네 똥 구입다 봤어? 나 요즘 얇아졌어 왜 그렇게 놀래? 똥 싸고 똥 안 닦은 사람처럼 봤어? 오늘은 아예 닦지 마 않았어요 이 자식이 근데 너 말할 때 왜 입에서 똥 냄새가 나? 너 똥 먹었지? 어? 설마 봤어? 말로 해서 안 됐겠구만 한 번 묶자 근데 왜 이렇게 콘을 하면서 기분이 나쁘지? 야야야 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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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외모치야 이 싸움은 호딱 사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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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설마 설마 장전하고 있어 봐줘 어색 외모치아주의 대장은 나야 너 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